We are one! 안녕하세요 백현입니다. 제 5회 탑텐 어워즈에서 저희 엑소가 2020 하반기 최고의 글로벌 아티스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. 엑소일 덕분에 이렇게 최종 우승을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. 항상 응원해주시는 우리 엑소일 여러분들께 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었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. 많이 응원해주세요. 엑소일 여러분들 사랑합니다.